Q. OK OK OK. Q. 한 번 다시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좀 크게 들어갖고 괜찮으시다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응 이거 혹시 앞에가 바로 들어가서 클릭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형? 마지막 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좋았어요 차라리 그냥 그때로 할 때 살짝 좀 더 확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차라리 몰랐었다면 지금 우린 서로 아팠었을까 우린 서로 아팠었을까 차라리 그냥 그대로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? 어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형 모든 게 할 때도 네 으흠 내 하루에 전부였다고 어팠어에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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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부디 다시 만나